자, 펠스 쇼케이스 같이 봅시다 어? 헬다이버스? 얼마 안 남았죠? 일주일 남았죠? 재미있을 것 같아요 미지도 꾸밀 수 있네? 저격총까지 있어 원래 있었나? 먹을 quanto 더 예쁘게 되는데 열심히 도착할 필요가 편히 무섭지 뱁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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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있나요? 사막있나요? PS Plus 스텔라블레이드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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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라블레이드 스텔라블레이드의 전환 스텔라블레이드의 소식은 스텔라블레이드의 소식을 시작할 수 있는 azione sonoyesonimo 향nale Nattiba 늦을끈으로 нopa 도전 학교들 학부모 행동안이 7th Airborne 학교 학교 학교들이 학교들이 학교 학교도 학교들이 학교 학교 두 전자들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이 아줌ered이네요 아름다운 dèsmas에 에너지기 구성 귀에 엘리네 이는 무엇인지 다음 아이수리 아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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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하루에 둔 왔습니다. 자, 다진. 뭔가... 다르긴 다르긴 한건가 Ó, 더블 점프가 원래는 없구나. 자이온. 맨날의 넉넉한 한 질이 만들어진다는 주인과 앤 정도의 위와 사랑, 자이온의 모든 자유가 분명하지는다. 일단은 좀 두려워 하지만 이브가 이곳을 다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브가 이곳에 다시 구성할 수 있도록 안녕, 엔젤. 안녕하십니까? 우리 여행을 가진 곳이 있구나 엔젤이 여기가 여기다 지배자들이 항상 도와줄 수 있도록 저 여자친구 살려줘 바로 기다려줘 뭔가 사이드 퀘스트 이런 것 같네 그곳에 그들과 대구에서 가장 많은 곳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곳은 나이티바스에게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봇과 잘생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이렇게 소송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전기지원을 통해 소송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전기지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각 캠프에 이즈가 여러 재료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스킬을 얻고 다양한 재료들과 더 추가 그는 자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즈가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와 그리스 감사합니다. 아기 어픈 기술을 잡고 싶다. 함께할 수 있는ede 들은 어린 아이의 엘데나가 일본나가 grav원에 를 경험하기 위해 그리스는 머리가 없을 것이다. 아니면... ... ... 머리가 없을 것이다. ... ... ... ... ... ... ... ... 티브스? 맞나요? 너의 존재의 끝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종류가 없다고 생각해요 쉽게 싸우지 못해 연출은 화려하긴 한데 너무 막 이펙트로 덕질하는 것도 좀 기괴한데 불쌍해 이거 한국어답이 있으면 돼 있겠죠? 드론은... 다르다 이 드론은 너의 존재가 없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니케하고 저거 데스티니 차일드 만든거예요 진짜 많이 보여주네 뭐... 나름 재미는 있을 것 같네요 그냥 되게 무난한 액션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4월 26일? 뭐야 발매일 나온거야? 4월 26일 얼마 안 남았네? 시프터베 대표이자 게임의 디렉터인 김형태입니다 이 게임은 우리가 수년간 유저 여러분들께 선보이기 위해 꿈꿔왔던 게임이며 플레이스테이션5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스튜디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그 꿈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여정이었고 빨리 팬분들이 4월 26일 스텔라 블레이드를 만나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아... 얼마 안 남았다 4월 26일 좋은데요? 아! 소닉? DLC인가? 아아 뭐야 이거 뭐야? 핫폰인가? 뭐? 제네레이션스 그거 리메이크인가? 이만한 포즈 내용은 해보셔야 제네레이션스 그 리마스터가 나온다는 루머가 있긴 했거든요 아니네 아 소닉 섀도우 제네레이션스 뭐야 신작인가 이것도 발매일 나오나 연출바라 와 아 대단하긴 하다 진짜 첸레스 존재로 발매일 풀스파이브로 뭐야 발매일 안나왔네 홈스타드 다음주죠 이것도 나오자마자 랭크 맨치가 있어 요거는 찍먹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풀스포 풀스포 버전 야 기다렸다 존버 성공 아 이게 나오네 올해 4월 와 뭐야 플러브도 있나봐 어 고질라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고질라 5월 5월 묻힌 와 야 4월에 스텔라 블레이드랑 데이브 더 다이버랑 같이 나오네 이건 또 뭐야 브이라이징 이것도 전부 성공 와 아닌가 브이라이징 아니에요? 1.0 나오나본데? 와 올해 미쳤다 진짜 와 풀수면 재밌겠다 와 며칠이야? 아니 아 이것도 풀수로 할까요? 이것도 풀수로 할까? 안녕 여러분 션 벤슨 다음 게임은 코나미와 함께 코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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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런트 힐 2의 사일런트 힐 2의 사일런트 힐 2의 다음 게임은 공포 게임 그만 만들어라 혹시 그녀의 처럼 아 2 아닌가 여러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또 다른건가 보다 너 너 너 너 나 여기 보고만 있어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핸드폰 가지고 뭘 하는 건가 봐요 와... 오... 너무 싫어. 아... 아... 진짜 싫다. 와... 진짜 싫다. 아... 아... 전체 게임 무료 플레이? 왜? 왜? 안녕하세요. 사이렌드 힐 시리즈의 프로듀서를 맡은 옥가모도 모토이입니다. 사이렌드 힐 자 쇼트 메세지의 새로운 사이렌드 힐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오늘의 플레이스테이션 5에 출연합니다. 바로... 워밸러블 투데이! 미쳤다. 지금의 사이그로지컬 호러를 꼭 체크해주세요. 와... 미쳤다. 아... 진짜... 와... 뭐야? 사이렌트 힐 2인가 보다 이건. 아... 그러니까 그냥... 맛보기로 그냥 푸는 건가? 야... 그러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 와... 아... 진짜 너무 싫다. 공포게임. 와...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그게 별론데요? 야... 애니메이션 뭐야 이거? 이거 되게 별론데요? 이게 개발 어디야? 쟤 뭔데 막 물구나무소서 난리났네? 이건 게임 플레이 좀... 어... 좀... 그런데? 호허... 바이오쇼크 크레... 어? 이거 뭐였더라? 이것도 한번 나왔던거 아닌가? 다른건가? 어... 이거 저번에 그 나왔던거 같은데 한번? 트레일러? 우리 몸에 물을 깔고 있는거 같다. 어떻게 당신을 제거하지? 그것도 잘 알았다. 아무것도 모르는거 같다. 아무것도 모르는거 같다. 너는 고거가 다 흘리며, 천천히 흘리며, 너는 무슨 일이 없지. 근데 지금 지금, 공포야? 너는 좋아하나, 아니면 안 좋아하나 근데 이건? 오오오 아아 주다스 어... 발매일 안 나왔네 버티고 게임즈 어디지? 이건? 음... 불을 봐라 이 불을 생각해 빛을 생각해 온도가 온도가 지금 마음을 집에서 아, VR 게임이구나 VR2도 그래픽 좋네 와 와, 뭐냐 이거? 아, 메트로 어웨이크닝 와 어, 메트로 VR이 나오네요 또 VR 게임 이런 비슷한 게임 있지 않았나? 막 무기 막 다루는 거? 그거 아닌가 보네 뭐야 이거 허허허허허 뭐야 이거 와 여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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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코옥도 되네 와, 뭐야 코옥도 되네 레전더리 테일즈 2월 8일 뭐야 다음 주네 이게 뭐야 캐콤 뭐야 아, 드래곤즈 도구마? 와, 나 문헌인 줄 알았어 와, 나 문헌인 줄 알았어 오이 워 워 워 와 워 워 와 워 워 워 워 대검 정말 대검 썼다, 아리스엘! 마법을 만들어라. 당신은 이 세상을 죽일 것이다. 맞다. 성으로 떴다가 성으로 바꿨다가 하나의 힘을 지켜라 너의 힘을 지켜라 시간에 잠시 지켜라 너의 힘을 너의 마음 너의 길을 지켜라 너의 길을 지켜라 너의 길을 지켜라 너의 길을 지켜라 너의 짓은 너의 길을 지켜라 너의 길을 지켜라 라이즈 오브 더 로닝 라이즈 오브 더 로닝 라이즈 오브 더 로닝 게임 플레이 보여주나요? 라이즈 오브 더 로 Kampf 팀린자의 오픈 월드 시대가 언제야? 1858년? 19세기 박몸의 시기 최초에 국가에 시작된 요고하마는 바와 요가 이리맞은 독특한 마치나미가 일어났습니다 와 와 뭐냐 이거 말타버리네 바로 너무 인왕스럽구요 와 와 여호호호호 아 이런건 또 세키로 받네 아 아 아 아 근데 뭔가 형 땡기진 않는다 느낌이 오프널드라 그런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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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인왕같은데?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그 색깔이 있긴 있네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얹은 느낌이네요 그래픽이 막 엄청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아까 드래곤즈 도구마랑 같은 날 나오거든요 저는 둘 다 하고 싶은데 드래곤즈 도구마를 아껴 하고 싶은 느낌이 드네요 더 재밌을 것 같아 드래곤즈 도구마를 배스 스튜디오 배스 스튜디오 제스? 마이크? 뭐야? 뭐지? 전혀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필요해 10초 1, 2, 10초 제발! 도구! 다가가 너희가 너희의 자세한 적들은 바로 기억로돼. 내가 너희의 게임을 기억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들. 너희 게임을 기억해야지. 너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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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의 신경을 기억하시네.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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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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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와, 리마스터인가 보다. 불이 좋네. 불이, 불이! 플러스 스튜디오로 그거 들어왔나요? 플러스 스튜디오 로고가 나오네 아! 왔다! DS2 플러스 스튜디오 로고가 나왔어요 마스크가 너무 시선강탈인데? 우와, 뭐야? 아, 뭐야? 온더십 왜 흑백이야? 다 이야기가 있겠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모님들과 함께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같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끝까지요. 이것은 헬러 간호군이 있군요. 그 차에서 유차할 때요. 아니요. 드라이브리즈는 상대방의 주차는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주셨습니다. 정답은 유차한 큰 차에서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 전혀 만드는 건 없지? 우리도 구상하는 중 진심으로는? 그는 이런 게 맞지? 동일하고 미국이 똑같은 것 같다 여기가 있는 것들은 우릴 수 없는 나라로 우리에게도 도움받아가는 중 세상으로 함께 잠시만요. 잠시만요. 흥미로운 것입니다. 제 경험과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뭐지? 제가 운전을 좋아해요. 제가 운전을 좋아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멕시코 사이플레이트 터미널에 도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 후에 우리 학교에서 DHV 미젤란과 레이 그룹을 통해 를 통해 여러분은 모두가 유시아에 참여할 필요가 없죠. 그런 계획은요, 샘. 유시아에 참여할 필요가 없죠. 멕시코처럼, 그들은 새로운 위치에 참여할 필요가 없죠. 아무튼 이곳이 이쪽으로 오, 구원지기Д어하는거죠. 아, 자연적은 아직 위험해. 아직도 그 중간에 중심이 살아있다. 너랑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많은 일이 일이 길고, 전부 유치하신 여행을 가질 수 없는 것들. 특히 유치원에 대한 좌우를 가진 것 같다. 그리즈는 외국의 통합 계정사담원에 안전할 수 없더라. 일은 일을 진행받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하는 것들이 다 그냥 다른 방법에 따라서. 대체 뭐하네 오 툴이 메이커 했네 이런 wiz재 Otherwise도 나름을 풀 수 있다. 아무리 손에 잠을 면하고 singing, 이웃은 세상 같은 거 알지. 비슷하고 절차가 되는 것이다. 오늘의 bibliothè은 그리스도 쓰면 정리해 때 장미가 치고 나는 넌 페라스도 난 그 기는 여간까지 예전엔 넌, 그리고 당신은! 안녕하세요. buddy, are you just another soulless little hushka, huh? let go of me! pathetic guitarist, where's the rest of your band? well, ain't that something? was it you, Hex? huh? huh? was it you that killed Lou? you still don't know, do you? fuck! what is this?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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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is guy a gun? 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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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루에 대해 말했다고 말했지만 루에 대해 말하지 않아 알겠어, 샘 루에 대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정답이 없으면 자신을 찾을 수 있어야 해 하지만 너가 찾을 수 있는 그 어른들 그 어른들 그 어른들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진짜 사람 같다 나의 한 것에 대해 말하다 멀어 에서 티루스의 Mount 한국에서 히트하우스 제가 온 지가를 본다고 이게 내 homes 가게 비비 28 빈 28 이오에 재수 몇 년 전에, 너와 루가 처음 만났을 때까지 2025년 야 아직 멀었잖아 이제 시작이라고 2024년 고지마 프로듀스 어? 완전 심장 나온다네요? 데스 랜딩 2 다음에 40周年을迎えます 이 타이틀가 내 첫째 작품의 작품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액션 스피나지 게임 히데오쿠지바 이건 제 최초의 장르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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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를 아직도 가장 기본적인 테크놀로지 세계 중의 재능을 연결하고 만들어낸 물론 물론 인터 라크티브한 게임이 있는데요 르크, 문화, 테마, 캐스터르는, 얼굴, 파손뿐, 소리, 모든 데에 있는Ra TV 등으로 아이들이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본作에서 던져야 할 것이에요 이것을 모든 프로젝트에 달려가고 싶어서 강렬하여 여러분의 선택을 경험했고 더 짧은 에어패을 만들고 싶네요 뭐하라고? 파파 리버스 2.5체제 코지마 프로덕션은 소니랑도 만들고 액박이랑도 만들고 와 뭐야 이거 콜롬비아 픽처스 세트장이야? 뭘 대체 하고 싶은 걸까? 마지막으로 일할 일에 있는 게요 6월 6일에 파파 리버스 2.5체제 출연할 수 있도록 파파 리버스 2.5체제 출연할 수 있도록 스퀘어리닉스는 새로운 게임 플레이 디테일을 나누고 흥미로운 뉴스가 흥미로웠나야 할 것입니다. 이 방송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야 뭐 기다릴 거 많네요 스텔라블레이드, 데이브 더 다이버 뭐 데스 스트랜딩에 뭐 난리 났네? 야... 소닉에... 야... 올해도 즐겁게 게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